마아나kk Guillermo 이 właściwie afin 야 오늘 회의가 있는데 왜 다들 안 오는 거야? 청소는 제대로 했나? 내가 어제 먼지 한 털 없이 하고 가라 그랬는데 더러운 거 봐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떼는 지각이라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야 선배들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온도 청소도 하고 온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티가 참 예쁘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날씨는 좀 안 치워요 선배? 이 동아리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애가 인사성이 좋네 선배 오기 전에 케이크 내가 맛집에서 사는 건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밝고 싹싹한 친구가 들어왔구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원영이는 애가 참 싹싹하고 밝고 선배한테 되게 깍듯해서 저는 유일하게 거의 제 마음에 좀 드는 친구랄까? 가을 선배한테 제일 잘 보여야 여기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맞춰드렸는데 진짜 자기가 짱인 줄 알고 별로더라고요 고마워요 선배 앞으로 재밌는 건 저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 나머지 애들은 언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지? 완전 맛집에서 제가 웨이팅해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아니 사람을 봐도 에어팟을 안 빼네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지? 네? 뭐라고요? 아니 선배님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아 아 들어밖에 없네 어 인사 뭐 좀 이상한데? 뭐 하는 거지? 저는 혼자만의 음악을 들어야 돼서요 네? 뭐라고요? 참 어이없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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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컨셉이 뭐지? 성공은 신뢰로부터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것 그것은 뭘까 봐요 네? 목적지에 다다른다면 신뢰가 필요해 그건 무슨 타입이지? 경험을 통한 성공은 오래 지속된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죠 성공은 신뢰로부터 성공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MZ이시구나 성공이란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산물이다 저에게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호란스러운 것 같은데? 요! 최취해 인생을 열심히 한순간도 아쉬움 없이 보내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님들 계시는데 건들대면서 오다니 요즘 애들이랑 진짜 못하겠네요 선배 제가 한 번 잡을게요, 한 번 분기를.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음악이란 세상에 각박한 유일한 힐링. 그의 바로 음악이죠. 예술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이죠. 저는 예술이란 또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동기부여.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바쁜데 진짜. 새학기고 바쁜데 아침부터 회의를 하지 않아? 김내희. 제일 늦었어. 시간 맞춰서 다녀야지. 새학기 또한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 조용히 하시죠? 스컬스컬. 감사할 말 많았어요. 동기부여가 인생으로 이어진다. 제가 늦었나요? 안 늦었어. 제일 늦었어, 네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뭐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자, 집중. 아, 맛있겠다. 신배라고 집중을 해야 하나? 집중. 선배 말씀하시니까 다들 집중하자.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살롱의 올해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자. 방향성. 방향성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방향성. 진짜 시끄러워. 여러분은 우리 살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 아니면 뭐 오른쪽? 그 방향성이 아닐 텐데요. 또는 대각선? 그냥 앞을 바라보시죠. 근데 저는 방향이든 간에 앞으로 이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케이크도 사왔다고요? 음... 맛있는 과일이랑 티 먹는 카페? 아이브 살롱의 전체성은 아무래도 전통과 역사입니다. 이 팍팍한 학교 생활에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롱이 오니까 막 보드게임도 하고 싶고 막 막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섯 명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잘 모르고 왔어요. 게임한다고 듣긴 했는데 오늘. 딸기랑 샤인머스켓을 준비해주셨다고 듣고 왔는데요. 아무튼 우리 말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둘이? 아니 신입생이 왜 안 돌아오지? 이렇게나 전통이 깊은 이 동아리에 왜 안 들어올까요? 설마 나 때문은 아닐 텐데... 우리 유선문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게 알았어요. 저 찬석이요. 어? 뭐 들었어요? 네! 쟤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맞장구 친 것 같은데? 어? 리즈? 뭘 알고 찬석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찬석해요. 그러다가 목 상해. 리즈. 리즈는 흥이 너무 많지만 내가 참 많이 모자라요. 어디 감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올해 살롱의 방향성도 짚어보고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할 겸 동아리 홍보 공모전에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네 어떤 컨셉이 좋을지 의견 있어? 홍보! 깜짝이야 저 선배 가끔 나보다 좀 부담스러워 홍보가 아주 중요하죠 어떤 영상을 제작하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정할 때인데요 이 언니 무슨 컨셉이야? 오 마이 갓 요즘 선배가 좀 말이 너무 많아요 NG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 설레고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거죠 전 에어팟기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답니다 노이즈 캔슬링 하시죠 바로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동기부여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동기 아니에요 선배님은 똑같은 말 맨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똑같은 말만 계속하니까 좀 힘들어요 동기부여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알겠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늘 아침부터 좀 이상해요 계속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의할게요 엄청 긍정적이시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가 서로를 향한 지적이 때로는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우 하지만 지적? 지적? 조언? 감사합니다 자 이 팜플렛 보이지? 동아리 홍보 영상 공모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전통 문화를 살려보면 어떨까 전통 문화 전통 문화 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이죠 자기 개발 동기부여 동아리 이거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들어오고 싶은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 개발 이 모든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겨워 지겨워 결국 이 사규모임도 갓생 여러분 갓생이 뭔지 아시죠? 갓 인생 갓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미라클보닝 같은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가 자기 개발이 꼭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아우 졸려 아우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바지 살롱이 더 많은 분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글로벌 타겟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머리머리 해도 인수성이죠 음악도 중요해요 이 폴던 음악 담당은 그럼 리즈가 하면 되겠다 좋아 저는 학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살롱이 오게 된 건데 밥은 도대체 언제 먹어요? 배고파 죽건데 자 학점도 역시 동기부여죠 말이 전혀 흐름이 맞지도 않아 먹는 것도 중요하겠네 아니 예의 벙걸이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예의 벙걸이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예의 벙걸이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외국인 나밖에 없다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조용 조용 다들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된 거 같으니까 저는 또 제일 중요한 게 화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합도 중요하죠 우리 여섯 명 모두가 어울려야 한다 이거죠 우리 공모전을 화합이라는 컨셉으로 가보는 여섯 명 그러니까 전통 갓생 사랑 글로벌 예술성과 밥은 챙겨 먹고 합시다 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 모든 걸 화합한 거죠 제목 마음에 들어요 괜찮네 네 마음에 들어요 나도 마지막 구절이 특히 마음에 드네요 밥은 챙겨 먹고 합시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희망차고 저는 화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화합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성이요? 동기부여 뭐 뭐 긍정작? 모르겠어요 사실 음악 아닌가요? 네 마지막에 밥은 먹고 합시다 가 있어서 마음에 들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공모전 컨셉이 조금 섞였지만 저희 아이브는 뭐다? 전통과 역사 깊은 동아리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럼 새학기 첫 모임날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우리 동아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자 사교 동아리인 만큼 오늘은 보드게임방에서 사교 모임을 해볼까? 오 좋아 나 보드게임 좋아요 동기부여 확실히 보드게임은 혁동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화합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치? 너 좀 마음에 든다 나도 내가 마음에 들어 화합 맞아 근데 재밌었어 화합이 또 중요하지 화합 이것이 바로 곧 희망 선고 그리고 동기부여 맞아요 동기부여 저 말이다 되게 우리 아이브 살롱은 화합 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자 그럼 우리 기세를 모아서 이대로 공모전까지 이어가보시죠 좋아요 완성시켜보자고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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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모전 열심히 만들어보자 동기부여 파이팅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자 아자 끝 글로벌로 뽀드나 가겠습니다 백계로 I love you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사랑은 세상을 구한답니다 K-POP 아이브가 지켜야겠습니다 K-POP 최고 K-COP 최고 겟히미 뷰케 앤 장원영 인서 밥 잘 먹어야 향이 난다 밥 챙겨 먹고 공부합시다 두 분이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신반지 신반지 빨리 와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K-POP 아이브가 찰떡 시간 동안입니다 아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저 투구가 쉽지 않은데 뭐 열심히 해볼게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 번에 놔야 되나?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시간이 없어 지금 기간이 없어 두 개씩 틀어 두 개씩 틀어 두 개씩 틀어 두 개씩 틀어 빨리 빨리 미안한데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났다 났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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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성공 다음 누구야? 레이 아 아이브 살롱은 아이브 살롱은 글로벌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키애로 알러뷰 아이스테르 쥬때문 아쿠신타까문 봄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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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랑은 세상을 구한답니다 너무 멀어 오 오 오 제발 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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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트 케이팝 아이브가 지켜가겠습니다 케이팝 최고 케이팝즈 최고 개치미 뷰케 앤 우리 멤버야 리즈아? 우리 멤버야 가장 좋아하는 머리카락이야 심지어 레이 레이 오 맞췄어 오 주문이요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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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고 공부합시다 밥을 먹고 공부합시다 시간 추가입니다 시간 추가입니다 아 좀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심 이거 말고 다른 거 주면 안 돼? 이거 너무 힘든데? 꽃이 꽃이 더 어려워 하나 감싸자 어때? 그래 하나 감싸 두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수거를 거의 5cm 정도 뒤에서 던지는데도 그렇게 못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리더를 교체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재도전 가능한가요? 다시 할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언니 연습 좀 할래? 아니 이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아 아니야 강을 찾아야 돼 좀 앞으로 가 언니 그럼 좀 앞으로 가 어려워이고 괜찮나 언니 그럼 가장 방해가 되는 멤버라면 누가 있을까요? 던가 세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얼쑤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둘 둘 둘 둘 둘 언니 진짜 못한다 둘 둘 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자 아자 완벽해 아이브 살롱은 글로벌로 뽑아나가겠습니다 태키애로 아이 알러뷰 아이스테루 주테무 아고친타카무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사랑은 세상을 구한답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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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ם 핫 최근 한 스누 물 핫 양 tym 시작 나는 15 핫 Deus 감사합니다 모든 재고 정 모든 치즈 마라, 피만에 치즈 마라 멘트 다시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모두 밥을 먹고 공부합시다 맞잖아요 꼭 고기! 새우! 손님 드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신문지! 신문지! 그냥 신문지! 신문지 어딨어? 맞다! 위에 올라가면 돼 빨리 와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하면 돼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성공! 성공 성공! 이사 멘트가 틀려서 왜 왜 이래?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밥 챙겨 먹어 일로와, 장어 테스트 안 했어 아니야, 동기부여 얘기했어 안 했어? 동기부여 얘기했어? 자, 동기부여 이제 좀 지칠 거 같으니까 맴배 들 거예요 저 빼고 다요 왜? 동기부여가 확실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멤버 못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표정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어 동기부여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긍정적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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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담배 퇴근하고 네번째 도전 시작합니다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뿅! 뿅! 와우 뿅! 화이팅! 불러오 화이팅! 내가 사랑해! 사랑해! 알겠어요 주태무 민감해! realmente 사랑해! 꿈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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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랑은 세상을 구한답니다 어 붙어있네요? 핫! 핫! 어머나 이런 일이! 자 핫 핫 핫! 케이팝 아이브가 케이팝 아이브가 케이팝 아이브가 끝! 케이팝 아이브가 끝! 케이팝 아이브가 끝! 이리와 맨매 어디 있어 맨매 야 너 진심이야 진짜? 케이팝 아이브가 아 갑자기 멘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잘했는데 지금까지 지금ção 상태에서 mind 케이팝 아이브가 케찹이죠 케찹 이석!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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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춤 춰야 돼, 춤! 원영! 베디! 베디! 빨리 봐, 주문이 왜 해? 밥 잘 먹어, 고양이가 난다! 밥 챙겨 먹고 공부합시다! 아니, 무슨... 왜... 왜... 새우, 베이컨! 얘가 먼저네? 자, 얘들아, 일어나 준비해! 베이컨, 토마토, 새우 나 긴장돼 한 번 말고 나 긴장돼 이선아, 이선아, 침착하게 괜찮아, 내가 다섯 번째까지 있는 것 같아 자, 올라가자! 주문이요! 아니, 아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제발 와라! 아이브 살롱으로 오세요! 짠! 아니, 성공했을 리가 없는데 103초 안에 성공하셨습니다 앞에 이거 토 해서 진짜 빨리 해서 그래요 여러분, 떳떳하세요? 네! 너무 떳떳해요 이 정도는 뭐... 저희 측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한 건데요 네, 저는... 저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에 잘 말했거든요 저는 떳떳합니다 우리 이제 공모전 이대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완벽하다 이건 제출하면 우승이요 우승! 우승이란 건 무언가를 맘 날 때 너무 좋은 단어지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어, 선배 이제 그만해요 몇매 아니야, 저거 유진이랑 제가 포스터 갖고 해볼게요 우승? 뭐 이상한 게 있나? 뭐 다른 이상한 거 적혀져 있죠? 내가 봤을 때 이상한 거일 것 같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했어? 이런 거 추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내려와 어? 얼른 오시겠어요? 궁금해, 뭐라고 적혀있어요? 잠깐만 아, 헉! 야, 이거 날짜가 어제까지인데? 이거 마감이... 있네! 있네! 너, 내 거! 나, 내 거! 내 캐릭터 부숴하지 마 하지만 인내!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마감일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수 없지 다음 시즌에 노래 보자 어? 그러면 그러면 이 영상은 우리 개인 소장하자 근데 오히려 잘 된 거 같아요 여섯 명이 딱 좋아서 신입센터 들어올 자리도 없고 어... 근데 여기가 좀 허술하다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건 진짜 에바야 아, 진짜 아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열받았고요 그렇게 만들자고 하시면서 날짜 확인은 제대로 안 하고 되게 가야 선배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기회를 누르면 되죠 저는 대문점 피로써 그런 일은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아요 다음 시즌을 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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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무리! 그래서 말이야 오늘 원즈3 아이브 시즌의 마지막 촬영이잖아 어머, 벌써? 어, 갑자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브 살로 끝났어? 아, 눈물! 이번 시즌 다들 어땠어? 나는 오늘 제일 재밌었어 진짜로? 방금 이번 시즌 좀 다양했어 어, 너무 다양해 K컬처! 어땠어? 나 그거 진짜 좋았는데 추리하는 거 어머! 우와, 이거야! 우와, 이거야! 재밌어! 재밌어! 나는 바베큐 파티도 좋았어 우리 그날 기억나? 그날 방어회랑 오도로 먹었던 날 먹는 게 제일 행복해 바베큐 파티할 때 진짜 진심으로 행복했어 응 진짜 원즈3 짱이다 멤버들이랑 라면 파티도 하고 야, 맛있다 너무 즐거웠거든 또 하자 바베큐 파티 우리 그거 매주 해도 될 거 같아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옳은 웨스트 해피 바늘 타임 코드네임 아이브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 아이브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 아이브 자를 고려하세요! 엄청 고려! 저는 저순 카드입니다 우야! 상처 달리기 우우! 지옥! 아,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1, 2, 3, 더 화이팅! 잘했어! 다음 시즌에 만나요! 노래 보자!